사바나 오케이 이거는 이거 두개 잡고 간건 휘둘베젤 하기보다는 어그르드루 어그르드루 상대로 좀 괜찮게 할라고 이거 말고 할게 없다 비오미에 발라줘야지 그렇지 그 얘기하면 안되는거야? 아니 내가 내가 빅빵에 탑을 닮았다구요 그게 왜 썼나본거야 맞는 말이잖아 내가 닮은건 맞는 말이잖아 맞잖아 아니 외모가 닮았다고 그냥 어 어 야바스다 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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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가 플레이하는 윈스턴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바나 사바나 루다가 루다가 뭐하고 싶어하는 것도 어 님들 잠시만요 이거 키가 나오나 한번 봐야겠다 하나 쌍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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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때리고 빵빵 쌍쌍 응 잘가구 수고했구 하하 어 수고했다 어그로드루야 다른애들 잡고 올라가라 앞으로 사냥꾼 만나지말구 수고했다